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월 12일 단타이신방 수익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시장이 안좋아지만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 냈어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오늘 GS글로벌을 매매했습니다 GS글로벌 자 어제 일단 상한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관심 종목이었어야 됩니다 당연히 관심 종목이었어야 되고 자 오늘 단타이신방 한번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카톡방이고요 자 오늘 4월 12일 화요일이고 네 보시면은 어제 일단 나스닥에서 시장 안좋았어요 미국장이 너무 안좋았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장시작 전에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금일시장이 안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매매는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명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시장을 관찰하던 도중에 당연히 관심 종목이었던 GS글로벌 9시 12분에 바라보라고 합니다 9시 12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은봉 있는거 보이죠 자 여기 은봉 있는 부분이 9시 12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보기라고 보라고 말씀드렸고 자 13분 돼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GS글로벌 3840원에 매수해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봉입니다 이 봉입니다 13분에 그럼 여기서 바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구요 매수하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뭐 1분만에 바로 2% 상승해줬습니다 2% 자 보시면 2.61% 상승하죠 자 2.61% 상승해서 여기 14분에 자 14분에 매수한 물량의 반을 매도해라고 하죠 자 이 부근에서 자 이 부근에서 매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미 저희는 2.5% 정도 수익을 거둔 상태입니다 거둔 상태고 남은 물량 지켜보자고 하고 자 16분에 남은 물량 전량 매도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윗고리가 계속 달리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그냥 준거 2% 다 먹고 나오자 시장도 안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구요 자 오늘 시장 좋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9시 17분쯤에 마무리됐네요 17분쯤에 마무리됐고 이번주는 거의 연속적으로 30분 이내에 전부 다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저랑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단타이심방은 100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단 이제 앞으로 딱 10분만 저희가 회의 끝에 10분만 추가로 받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단타이심방 010-3712-9542로 딱 10분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오전에 9시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가 가능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올라옵니다 회원님들 수익률 올려오는 거 보여드렸고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를 하지만 뭐 11시까지 다 할 때도 있고 웬만하면은 거의 한 10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종목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확실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챙길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실력자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한 달 뒤에는 자기 예수금이 많이 늘어나있고 개차 수익률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랑 하셔서 수익 나셨는데 본인이 매매한다고 또 까먹고 그러면 의미 없는 거죠 저랑 하면서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데 4월달 동안 단 한 종목만 손절했구요 매일 수익입니다 매일 자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금은 총 5일 10일 정도 매매가 됐는데 하루 빼고 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32%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회원님들 천만원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매매하셨을 경우 저랑만 하셨을 때 저랑만 하셨을 때 300만원 이상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 10종목 중에 9종목 수익 보고 한 종목은 손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가시면 되고 본인이 저보다 매매를 잘 하신다고 하시면 저랑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 종목 지켜보시면서 매수 사인하온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저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 지금은 거의 최고의 상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테지만 저랑 하시면 그 시행착오를 조금 더 해소하고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회원님들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 10명입니다 딱 10명만 더 받을 거고요 010-3712-9415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통화를 해보고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입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장도 수고하셨고 내일 수요일도 회원님들께 수익으로 남겨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